KFM 3. 2. 3. 3. 네~~ 너무 예쁘다 키크리아를... 어떻게 하면... 설레게 할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UP 뮤직비디오 1일 차 촬영장입니다. 저는 오늘... 촬영 순서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 아침에 오자마자 헤어메이크업을 받고 지금 개인 촬영을 끝냈습니다 와우 각자가 제일 기대가 되는데 아침에 그거를 놓쳤다니 예쁘게 촬영을 마쳤으니 다행입니다 비비 너무 기대가 돼요 세트도 너무 예쁘고 멤버들이 너무 예쁘고 완벽해요 노래도 너무 좋고 저희 업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쉬었다가 또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 저희 케플라의 섬입니다 케플라 친구들에게 안녕 아마도? 케카를 새로 샀단 말이죠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한번 좀 예쁘게 찍을까 생각도 하고 빨리 인하를 해서 그 행복을 느끼고 싶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행복을 쌓고 있고요 요즘 제가 파인일마다 케플리안을 보고 있어요 바로 더쇼에서 그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채연이를 만난다면 뿌잉뿌잉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바로 어? 케플리안! 이렇게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나 이제 소리로 표정 넌 동동?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는 동동동 언니는 붕땅!! 저희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무슨 얘길가요? 저기 광어 있다 내가 찾아 줄까? 네, 우리 분은 물수 제비 할래요? 자, 둘, 셋, 샤샤샤 잘 될 뻔했다, 요런 느낌? 세트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요, 진짜 리얼이야 찍으면서 너무 행복해 진짜 찍으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너무 잘 나와요 이에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저 한 가지 썰이 있는데 아침에 딱 뮤비 찍기 전에 너무 부어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아, 내가 관리를 많이 못했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찍다 보니까 확 빠진 거예요 그 와다다 뮤비 때도 그랬잖아요 저는 항상 시간이 좀 지나야지 좀 화면에 잘 나오는 거 같아요 요즘 하나 배웠어요 강아지기 자, 하나, 둘, 셋 찍었나요? 그 다음에 다람쥐기 하나, 둘, 셋 갸루피스 하나, 둘, 셋 셀카를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짜잔 케플러 아일랜드 저희 이제 세팅 부탁드릴게요 케플러 아일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무 예쁘죠? 아까 얘랑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얘 이름은 류희예요 유진이랑 히에랑 강어? 어, 강어 응 강어요? 응, 강 네, 아니에요 볼 이마 코 코 눈 귀 진짜요? 언니도 몰라요 못 봤어요 맞아 언니도 몰라요 일단 모니터 보고 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샤오칭 언니가 저를 보면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맨날 그러면 수홀이가 진짜 귀여워요 항상 응?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맨날 잠시만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맞아 맨날 놀리는 건 언니가 더 많이 놀려요 맞아 여러분 이 조금 도도한 얼굴 청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장포예요 장포 정말 장포예요 시크 도도? 아, 너너너넌 친해지면 그럴 수 있어 응 카메라 쳐다보면서 네 좋아요 제 싸인 제 싸인이요 화이팅 하자 공사들 이거 하고 있어요 공사드냐 그거 공사드냐 아 4명만 여기 석이 많이 봤어 그렇죠 하카 짱 하카 짱 하카 짱 하카 짱 언니들 물 맛 나 물고기 많이 알겠는데 많이 텐션이 업되어 있던데요 텐션이 이게 때따라 다른데 높은 편일 때는 저렇게 가끔 약간 탈캠플러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공사입니다 우리는 동생주 동생주 막내주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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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신났던데 진짜 귀엽어 아니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 맞아요 예사를 찾아서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라 아니 가사가 꿈의 섬으로 가는 건데 지금 다들 아 여기 막 있을래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아 네 하 아 네 아 아 핫도 있고 이것도 있고 레인보드 있고 많은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저는 뭔가 그런 포인트보다는 우리끼리 연습할 때 많이 맞췄던 부분이 있는데 베르네 형 이런 속도 그런 것들 다 같이 많이 맞췄으니까 그런 미데이한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히까린입니다 지금 앨범에 들어가는 스티커를 그리고 있는데요 짜잔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멤버들 한 명씩 아홉 명 다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한 명 그려봤는데 퀘션 짠 이거는 누구일까요? 누구 아빠도 저도 그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답은 맞네 강예서 짠짠짠 닮았죠? 아직 화면밖에 안 그렸으니까 그리고 올게요 바이바이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흰 청인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청이랑 흰색을 합쳐서 오늘 엄청 청 흰 선정도 흰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좋아요 오늘 이상 어느 색깔 빛깔로 되게 조명이 많았는데 안에 들어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저를 감싸고 있는 느낌이 뭐 기분이 좋아서 촬영하면서도 진짜 재밌게 찍었어요 그리도 먹고 이 색감이 치약이 나와서 엄마 비디오로 아허 여름 화이팅 마지막에 배영이 이렇게 제가 이쪽에 이렇게 해서 붙어있어요 네 근데 반려도 샤인은 좀 좋아요 지금은 이렇게 단체 템프 끝나고 또 5명만 하잖아요 그래서 힘듦이 쌓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숨이 찹니다 되게 빨라 모든 안무들이 빨라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때 가운데인데 계속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다리 계속 이렇게 이렇게 좀 더 열어줍 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일 얇은 사람이 진짜 좋아 좋아 멀리야 올라오면 카메라 쪽으로 오른쪽부터 네 좋아요 뒤쪽도 한 번 보고 어휴 좋다 오케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버틸 때 조금 아파요 근데 이거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웃는 게 될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재밌어서 나오더라고요 웃음은 마지막에 버튼 하는 것까지 너무 재밌게 찍었습니다 버튼이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캡플러에서 최초로? 그리고 저도 제 인생에서 최초로 와이얼 연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업 뮤비를 통해서 캡플리한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뮤비 2회차로 넘어가 볼까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렛츠고! 렛츠고! 오늘은 뮤비 둘째 날 촬영 현장입니다 진짜 컬러풀한 집에서 촬영하는 씬이 있는데 밑에 잔디밭도 있고 진짜 예쁠 것 같아서 빨리 옷 갈아입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세트장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내여서 비카루가 있을 확률이 높은 이곳을 들어와 보겠습니다 어 뭐야 없네 실패 너 두고 봐 언제 찬 내가 찾고 말 거야 비카루가 있을 확률이 높은 차에 오겠습니다 과연 뭐야 없어 없어요 없나 봐요 아니 없을 리가 없어 여기 말고는 깜짝 놀랐지? 어 됐어 이겼다 야 빨리 휴닝바나나 소개해줘 휴닝바나나 소개장 스타트 스타트 그렇게 노는 거 아니야? 내 친구 휴닝바나나예요 그건 아니라고 귀엽죠 얘는 진짜 푹신해요 맞아요 자기 딱 좋아 딱 좋아요 술먹꼭질 시간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늘 볼터치를 빵빵하게 했습니다 입지도 촉촉한 글로시를 발랐고요 오늘도 재밌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저녁 메뉴 추천해드리자면 바로 우선 볶음탕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우 더워 여기 셔츠장이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저희가 진짜 뭔가 그냥 아무런 표정이나 해도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서 맞아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해외 여행에 온 기분이 여쭤네 하와이 히카르 뭐 먹을래? 하와이 하와이 뭐 먹을래? 쪼꼬꼬꼬? 먹고, 먹고, 먹고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균형이 맞죠? 네 완벽합니다 너무 커요 좋아요 맛있겠죠? 맛있겠다 안 먹어볼래? 좋아 진심을 다해서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장난치고 노는데 이렇게 뭔가 베개 싸움이나 부르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누가 얘기나 한번 덜어보겠습니다 지금 햇볕이 너무 쨍쨍해서 다 맞아버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껴쓰기게 하는 것이 제목표예요 일단 노래 듣자마자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와다다는 전체적으로 뭔가 초능력인 것처럼 힉힉힉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했다면 이번 느낌은 저희가 뭔가 재밌게 놀고 즐거운 모습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브이로그 같은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멋진 색깔을 뺏겐 자, 이제 들어갈까요? 팡! 맞아요, 닦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아 여러분! 근데 싸워 너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뺏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안 줘 안주만 줘 나 많이 싫어 왜? 아 지금 하나도 없어? 그래요 제가 잘 못 뜯데요 아니야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그냥 미리 아홉 개를 준비해가지고 맞아 화면 씩 화면 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걸로 만들어주셨으면 돼 이렇다 내가 만들었어 나예요 아니에요 배예요? 배예요? 아니 이거 썼네 그거 우션 내가 잘못 만들었나 보다 언니가 안 만들었네 여기서들 또 봅니다 약간 배를 생각했는데 저는 이거 할 줄 알아요 오늘 배웠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했습니다 갑자기? 아니 배웠어요 어떻게든 해보여 반감된다 우와 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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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안녕! 샤오티입니다. 우리 이거 세트 보여드릴게요. 봐봐. 뭔가 하와이 느낌 아니야? 보이잖아! 그쵸? 여기 있죠? 여기 주스도 있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촬영할때도 잘 찍었어요. 오! 양갈래! 맞아. 오늘도? 저희 이제 단체, 단체 군무 찍고 오겠습니다. 안녕! 둘이 목이 나가가지고, 계속 말을 못해서, 우리 캐플리언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아주 괜찮습니다. 저희는 군무 촬영을 마치고, 이제 나머지 멤버들은 등장합니다. 퇴근을 하고, 저랑 카르만, 또 뜬던데? 느낌의 세트에서 찍는 촬영이 남았어요. 이미지컷이에요. 그것만 빨리 찍어야 되는데, 떨립니다. 근데 진짜 둘이 어제도 남아서 했잖아요. 나, 나, 나. 저 와이어, 와이어 때문에. 안녕! 다 사용하고, 으으... 둘 셋! 캐스탑아 캐스탑아 안녕하세요! 캐프라입니다! 너무 예쁘다! 드디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끝났습니다! 우와! 진짜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 멤버들도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여태껏이었어요 저희가 하는 걸 너무 재밌게 찍어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나왔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